결현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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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 쳐자! 현장에서 과감한 건 좋은데 아군 조건 갈가면서 좀 가 같은 편한테 나피까지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엄마는 만신이 엄마 갖다줘! 누가 되냐고 물어보면 엄마! 너나도 이제 돈 벌자 누가 누나야? 우리 엄마 알아? 야! 이거 해결하고 가 미친! 완전 여자 근달이나 몇 학년이냐? 아버지 출소하셨냐? 사람 하나 죽이고 빵에서 한 십 원을 썩다 나오면 그 죄가 다 없어져?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십 줄? 안 만났으면 편했는데 왜 이랬어! 왜 이랬어! 왜 이랬어! 왜 이랬어! 그만해! 왜 이랬어! 왜 이랬어! 현호다! 죽여버릴까? 어떻게 살아야 되냐? 고등학교 다니는 네가 한번 가르쳐줘 봐라 고맙습니다! 이 두 번째 밤